후방 카메라 전원선 후방 빠꾸선하고 마이너스는 여기다 엮어주고 여기서 나오는 후방 영상과 후방 마이너스는 어디에 엮어줘야 4가닥을 다 엮어줘야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이걸 만약에 그렇게 안 했다 아니면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 빼버리고 이걸 여기다 묶어주던가 차라리 여기다가 그러면 하자가 안 생겨요 근데 이걸 만약에 어설프게 하면은 후방 카메라가 저기 나와 회색으로 흑백카메라모냥 그러니까 조심하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그랜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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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270 순정 AV옵션 마지막 모델 그 쓰레기 순정 박감옵수부터 쓰레기 순정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완벽함이 살아있네 잘 나와야 하지 안되요 ñ